NG세계에 속옷이 있는 그런 후보가 국민의 어떤 분이 있다면? 아니 제가 여러분들은 왜 자꾸 사람을 거기에 대입을 합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면 좋겠다인데 강동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당론으로 논의해가지고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논의한 바가 있으신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예전에 민주당이 내놓았던 안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안으로라도 내야 이야기가 되는 것일지 미디어 오늘 조금 진전이 있었습니다 감회계에 관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좁힌 느낌이 많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맞춤 것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원내대표관 회동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원내대표관 끼리 회동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필요하면 오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 예 예 대표님 3일에 대북 방문에서 발언하신 이후에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에 전장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거기에 답변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대북 정책 토론에서 하신 말씀 전체를 보면 너무 과민반응이고 과장되게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에 대해서 왜 무슨 외부 영입 이야기가 나오느냐 가길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성에 차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제가 어느 분이 성에 차다 안 차다 이런 응급을 할 게재도 아니고 한 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당대표의 조건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하기에 수도권 선거에 잘 견인할 수 있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수도권 출신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 출신이 수도권 선거를 잘 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항하실 건 없고 제가 그냥 일반 논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해수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그 악무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뭐 이런 저런 의견을 말씀하신 적도 없고 전혀 단계 없습니다 그 엔시 세대에 소고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국민의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들은 왜 자꾸 사람을 거기에 대입을 합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능력이나 자제를 갖추면 좋겠다인데 제가 무슨 어느 특정 문을 연구해 두고 그런 바론을 한 바가 아니고 선거 승리 조건이라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일반론적인 조건들이 그 조건에 비춰보면 그런 것들은 다 필요한 요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나 여쭤봤으면 하는데요 다른 거 하나 여쭤봤으면 하는데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당론으로 논의해 가지고 내려두는 어떤 대안이나 논의한 바가 혹시 있으신지 지금 대안의 기장만의 대안을 내면 준비 중에 있고요 민주당이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공영 방송들, 지상파들이 어떤 형태의 보도 형태를 추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 내에서도 성향이 다르다 할까요 보수적인 기사들 전부 내 쫓고 일당 편향적인 보도를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그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법에 의하면 민주당의 산하 방송국으로 만드는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건 절대 공유할 수가 없고 예전에 민주당이 내놓았던 안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안으로라도 내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여러 사람 참여시켜서 합의제를 한다고 하면서 모두 자신들과 성향이 같은 사람들을 넣어서 방송 장악하겠다는 너무 무모한 법안이고 국민을 진짜 너무 바보로 아는 법안이에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평소에 주장해오던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고 그것들은 국민 그 다음에 언론 전체의 뜻을 수렴해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예산 관련해서는 어느정도 그러면 간격이 줄어든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케잉선의안 같은 경우에는 그럼 8일에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는 2일에 의결결책까지 다 있겠다는 건가요? 그거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만약에 그런 변수가 개입된다면 예산이 지장을 받게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